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대국민 담화에서는 뉘앙스 자체가 2천명을 고수하겠다. 당신들이 합의에 대한 안을 가져오게 되면 고려하겠지만 그러나 분위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경직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바로 목전인데 물론 선거를 또 의식해서 그런 발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녁에는 그게 절대 수치가 아니니까 고려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2천명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 저녁에 이제 그런 성태윤 교수 지금 정책실장을 맡고 계시는 연시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계셨던 성태윤 교수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숫자의 메모를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앵클링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뭔가를 딱 찍어서 이야기하고 남은 뒤에께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오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국민 담화를 보신 분들은 한두 문장 대통령께서 좀 유연성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냥 2천명을 한 번 더 못을 박는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을 박는 일을 했으면 굳이 못을 또 박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본인이 본인 입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총선이 9일 남았는데 대국민 여름 담화까지 하면서 왜 또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저녁 kbs 출연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에 2천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이 진실된 입장이었으면 대국민 담화할 때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의사 정원을 학대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의사 의료계에서 2천명에 대해서 논란이 좀 분분하니까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모든 부분이 좀 더 여러분들 선거 국면 전환에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냥 2천명 고수하겠다는 내용을 쭉 나가다가 막판에 여러분들 합의된 안을 갖고 오면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은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고 대통령 자신이 2천명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게 이해라 대부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녁에 가가지고 또 성태현 정책실장이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 그거 다 여론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담화가 나간 다음에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면을 전환하려면 화끈하게 좀 하든지 2천명을 먼저 내려놓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다 갈 자리를 지고 있으니까 1,700명도 할 수 있고 1,800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쇠심줄 같은 고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밑에 가면 이 성태현 정책실장이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몇 분은 쿡 찍어가지고 야 너거 정신 좀 차려라 그런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왜 지금에 와가지고 국힘당 내부에서조차 2천명 고집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니까 오전과 달리 저녁에 성태현 씨가 나와서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 정치라는 것이 갈등 조정의 기술이 있는데 대통령 씨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표현이 여러분들 이렇게 거친 표현을 푸르미님이 쓰셨지만 전국을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 엑스포도에도 그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일하더니만 이번에도 분위기 파악이 참 늦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29명이고 찬성하는 분도 36명이니까 찬반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 감각들이 없냐 이야기죠 바로 내일 모레가 선거고 여당의 후보들이 다 죽겠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게 되면 좀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수그린다고 이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2천명 철회 이후에 재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좋은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자주 글을 남기시는 분인데 2천명이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요? 아니 아침에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께서 2천명이 절대적 수치라고 국민을 향해 설교를 해놓고는 저녁에는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주 국민을 너무나 카시네요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사는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왜 인간이 덩치는 크면 사는지는 그리 쫀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입으로 2천명을 천명으로 줄여서 시간을 두 배로 추진하겠다면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러니 머리가 안 돌아 참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슨 2천명이 한 해 늦추면 무슨 큰일이 납니까 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여당의 후보들은 다 죽겠다고 여러분 아우성인데 여기 호미님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천명 근거부터 대보시오 근거 없지 않습니까 2천명 근거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2천명 근거부터 대보라는 사람이 의사 정원 학대를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 정원 학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해가 필요하면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투박하게 이렇게 거칠게 검사들이 피의자 다도시 의사 집단을 다루어 가지고 이렇게 의료체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취임사 때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통해 산출한 숫자라고 거짓말을 하시네요 인용한 논문의 저자들도 아니라 했고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교육이 의대 교육이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거친 너무나 거친 민주주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파스블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늘려야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를 두고 만든 2천명이라고 말하고 밑에 성태윤 씨는 좌풍구도를 하고 있고 국가 근간이 된 사업들을 이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언제까지 봐야 될지 참 딱합니다 너무나 허술한 거죠 반도체를 이렇게 막 만들었으면 망해도 수백 번 더 망했을 겁니다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밥값을 못합니다 일처리를 좀 야무지게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처신을 하십니까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왜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끌이는지 그리고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의사 정가 등은 단계적 접근을 요구하는데 뜬금없이 의료계획한다는 명분으로 2천명을 정원한다고 발표해서 국민들을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개지지 않았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일찍부터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처치를 못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본인을 여러분 그동안 지지해왔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등을 돌리더라도 그냥 단순히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대가 여러분 깨졌을 때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실망과 여러분들 그냥 미워하는 감정 이상이 윤 대통령을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편없는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도층 66% 이상이 의료계와 정부가 타협해야 된다고 했고 58%가 정부가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77%가 더블당 지지자라는 점이 시사는 바악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항을 쉽게 밀어붙여서 총선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되기를 바라는 야장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의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착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오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 씨가 많이 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알아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를 내보낸 겁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이 사례가 멋진 사례입니다 총 의료비 지출이 현재 낮은 수가와 한국적인 특수상의 진로 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상황에서 의료 수가는 3분의 1이고 그냥 의사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의료비 지출이 1,000원에서 1,600원이나 2,000원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사람들은 OECD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의료 수가는 3배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의사 수를 여러분들 3배로 올리게 되면 9,000원 상당의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1,000원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삼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사 수도 맞추고 의료 수가도 맞추게 되면 진로 수는 지금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의료 수가와 의사 수를 동시에 여러분들 의사 수를 3배 증가시키고 의료 수가를 여러분들 3분의 1인가 3배 증가시켜가지고 정상으로 OECD 급과하고 같게 만들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지출해야 될 총 의료비 지출이 9,000원인 겁니다 9,000원짜리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1,000원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를 두고 의사들 도둑놈이고 나쁜 놈들이랑 몰아붙였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학을 뗐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이름 가정이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그냥 9,000원짜리 의료 서비스를 1,000원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낮은 의료 수가하고 의사 접근성이 여러분들 OECD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문제를 좀 이게 국가 100년 대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질의 여러분들 서비스를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의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제가 대단히 중요한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000원짜리 의료 서비스를 1,000원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지금 기준으로 해가 늘리게 되면 그냥 의료비 지출은 1,000원에 1,600원, 2,000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좀 늦은 것 같아요 여기 의사협회의 홍보위원장으로 계시는 분 말씀처럼 그동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통령이 좀 책임을 면하고 좀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